할렐루야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성이라고 하는 자기개발 서적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개발 이론을 성경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훗날 돌아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분의 책은 그래서 그렇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주 메시지는 자기개발이 아니라 영혼구원이며 성경을 자기개발의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자기개발 서적들이 우주가 인간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고대의 브라만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서적의 작가들이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훗날 알리게 되면서 그러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초의 자기개발 작가는 루터와 칼리빈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자기개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자기개발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최고로 잘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했던 것인데 이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인격 완성의 메시지로 바뀌었고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물질적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그 작가님의 분석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유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들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바빌론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으며 그리고 절망 가운데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씀은 지금 그들이 주저앉아 있느냐 지금 그들이 절망하여 있느냐 이제는 그대로 있지 말고 힘을 내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지금 절망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명은 다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장점은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면만을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는 그 장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부정적인 사랑과는 상종하지도 말라 그들은 병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링컨의 어머니는 부자가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나는 너에게 백여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링컨은 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실로 링컨의 인생을 보면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이콘을 그를 실패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별명 지어주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링컨의 일생을 한번 간략하게 들어보시겠습니까 1809년 0세의 켄터키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816년 7살이 되었을 때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1818년 9세가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1828년 19세에 누이 사라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31년 22세에 그가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832년 23세에 주위의 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1833년 24세에 1100달러의 빚을 지고 사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1834년 25세에 주위에 진출을 했으나 그러나 갑작스럽게 그녀의 약혼녀가 사망을 했습니다 1836년 27세 때는 극도의 신경세약으로 6개월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1838년 29세에는 주위의 대변인 선거에 출마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1840년 31세에는 주정부 부통령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1843년 34세에는 하원의원에 패배했습니다 1846년 37세에는 하원의원에 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1848년 39세에는 하원의원 재선에 패배했습니다 1854년 45세에는 하원의원에 패배했습니다 1856년 47세에는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 100표 차로 탈락을 했습니다 1858년 49세 때에는 하원의원에 패배를 했습니다 1860년 51세 때에 미국 제16대 대통령의 당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된 것보다 그의 인생에는 파란만장한 여러분 일생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실패라면 이러한 어려움들이었다면 능이 좌절과 절망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을 늘 함성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늘 링컨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링컨을 결국에 크게 사용하셔서 노예 제도 속에 어두워져 있던 수많은 노예들을 해방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등불을 비추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유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맛을 잃어가고 살맛을 잃어가도록 만드는 이 세상에 맛을 내어지는 소금이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 부패져가는 세상에 너희는 그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이다 그런가 하면 또한 너희는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절망의 인생을 빛을 바라는 인생으로 바꾼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략히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가정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회자의 가정이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이고요 사모님이 네 번의 유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시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사연입니다 그분들이 입양을 할 때에 건강한 아이만 골라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지는 대로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건강한지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을 때 아이를 낳아서 이제 보니까 아프면 어떡합니까 돌봐주고 이제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주어지는 대로 아이들을 입양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다리가 너무나 심하게 후여있는 아이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입양과 또 파양을 당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많이 난 그런 아이들도 입양을 하여 길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 이 이야기 한 번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결혼하면 누구나 다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네 번을 또 아이를 가졌고 근데 이상하게 3개월 4개월 그 때만 되면 유산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세 번째 아이 때는 그렇게 속이 상해가지고 막 제가 절규하다시피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한 명만 내 아이 한 명만 낳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입양을 하든 이 땅에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살든 내 아이 한 명만 낳아보고 세 번째 유산이 됐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네 번째 아이가 임신되고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아이를 입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내가 입양을 결심하고 데려오기로 한 아이는 하선이의 친언니 하은이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하선이가 있는 걸 알고는 자네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을 입양하게 됐던 것인데 부모가 된 설렘도 잠시 하선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우리 하선이의 폐를 놓고 바라볼 때 한쪽 폐는 원전이 다 새카맣게 덮여있고 한쪽 폐는 3분의 1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니까 살 수 있지 어른이라면 이 정도 폐를 가지고는 못 산다 앞날을 약속할 수 없는 투병의 시간이 4년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하선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딸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삶이 복도 그 계단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꺽꺽 울면서 막 그냥 그렇게 막 기도를 해서 제 마음속에서 우리 하선이 좀 살려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드릴 테니까 하선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 순간에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하선이가 기적처럼 건강해졌고 아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장을 기증했던 것입니다 아빠인 저도 아내의 뒤를 이어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물론 힘든 건 있어요 힘든 건 있는데 힘든 것보다 즐거움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 이런 걸 보면 그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아이들도 또 마찬가지 엄마 아빠 한 명이라도 더 일하고 있는 교회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사는 집도 교회 사택 생활 역시 교회에서 받는 살해금으로 겨우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목회자입니다 저희들이 수입원이 있어서 뭐 하는 거 가지고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가장 벼랑 끝에서 살아가면서도 가장 행복하게 살아요 이게 좀 모순이긴 한데요 어려움 안에서도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잘 사람으로 잘 따라와 지금 못 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근데 정말 똑같은 아이를 키우라면 제가 자신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신엄마가 베트남 이주노동자였던 요한이는 4살 때 입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파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로 퇴행성 발달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 아이키 67로 왔어요 그러니까 70 미만이면 지적장애예요 우리나라 이제 법으로 그래서 지적장애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내 아이 지적장애 상급받아가지고 지적장애 장애아동 양육상 55만 7천원 받아서 뭐 하겠나 나 이거 지적장애 진단 안 받겠다 내가 한번 정상인으로 키워보겠다 자 쓰레기 버리고 와 요한이를 다섯 번째로 입양했으니 우리에게 그만한 내공은 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친부모 양부모 두 번씩이나 버려진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7살 때 재롱잔치 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서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시키는데 요한이만 돌아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나 엄마 안 좋아해요 그것도 큰 소리로 초등학교니까 유치원 교실이 떠나가도 나 엄마 안 좋아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 우리 요한이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전부 다 완전히 막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이 멎은 것 같은 왜 그 느낌 있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놈 시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가 절망에 젖은 아내에게 제가 한마디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한이 마음은 또 오죽했겠어 요한이를 끌어안까 요한이를 끌어안까 많이 울었어요 요한아 엄마가 미안해 더 사랑하지 못하고 애가 하지 못하고 엄마가 미안해 근데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를 끌어안지 않고 엄마를 찾아볼 듯한 요한이가 요한이가 미안해하고 오는데 요한이가 저를 막 끌어안고 있는데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착한 요한이가 많이 요한이 뭐라고 섞여요 선생님이 엄마를 도와주었다 아 행복이를 조금 놀아주다가 엄마한테 안마해드렸다 내가 안마해드렸다 그날 이후 요한이는 발달장애를 이겨냈고 요즘은 아이큐 130에 수제 소리를 들으며 반에서 1등 아 빨리 하마빠 이제 빨리 서류 정리합시다 이번에는 형 누나들 차례 오전같은 꼬맹이가 우리 하선이에요 중학교 3학년인데 세상에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예고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하선이 강릉의 수영대표 우리 하민이 그리고 우리 요한이 처음에 그 지척장애의 모습으로 우리 집에 왔다가 지금은 아이큐 130에 천재가 된 세상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우리 요한이 정교 1등입니다 우리 사랑이 안정다리로 기어왔어요 보조신발을 신고 귀여운 우리 사랑이 우리 사랑이가 일어나고 걷고 그리고 이제 뛰고 이제는 숏트랙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이제는 서서 선수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기 싫다고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엄마라고 엄마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한결이 우리 집이 너무 좋아서 내가 외계에서 살다가 우리 집으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많이 웃은 우리 다니엘 너무 멋진 우리 아들 너무 눈이 부셔풀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우리 햇살이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던지 그래서 아들 이름을 햇살이라고까지 지어가면서 너무 멋진 우리 아들을 제가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하은이 우리 하은이가 없어요 우리 하은이하고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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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